자, 왜 사여주었는지 직접 봅시다 얘기를. 황제의 도주. 저게 아마 저겠지? 알렉산더. 벌써 추적했어? 레이너 사령부 파괴? 나도 모르겠네, 절아. 하지만 프로토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탐지기가 프로토스 기지를 둘러싼 대규모 적응을 발견해 지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언제 깨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네. 적응 우리가 공격을 시작하면 우리 힘으로 놈들을 막기는 쉽지 않을걸세. 그렇군.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인 것 같굴. 뱅스크는 우리의 계획에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뱅스크와 레이너가 숨어있습니다. 프로토스 요새 중앙에 자리잡은 반란과 사령부의 공격을 집중하여. 분명 그곳에 뱅스크와 레이너가 숨어있습니다. 아, 뭔지 대충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뱅스크와 레이너가 숨어있습니다. 스튜코프와 듀란중이가. 오제넛 스튜코프와 듀란중이가. 외부 세력이 자네의 공격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머무할걸세. 가봅시다. 아, 맞다. 이거 맞다. 기억난다. 자, 저그물이죠. 와, 뮤탈. 여기서 발키리가 되게 멋있어. 발키리가 겁나 세요. 여기서. 녹아, 녹아야 돼. 녹죠. 지는 것 같으면 보이지만 안 지는다, 진짜. 녹아, 녹아야 돼, 녹아. 자, 건물째로 떠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 시킨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것 좀, 이것 좀 살려주면 안 되니 얘들아? 얘들아, 이것 좀 살려주면 안 되니 이것 좀? 그래서 다행이다. 아우. 캠트도 비싸거든. 오케이. 야,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 가져가야지. 자, 여기에 맹스. 여기 레이너 사령부가 있고요. 빨리 빨리 끊어줄래? 자, 얘는 여기다가. 어차피 여기 뭐. 없으니까. 그냥 해놓고. 듣고 있습니다. 드랍 씹은. 거기 애들 냈더라. 이렇게. 원래 발키리 안 쎄요? 뮤타드에 녹던데. 항상. 눈물 나게. 자, 이렇게 보급소를 먼저 설치합시다. 지금. 인구수가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인구수 먼저 뚫어야 있어요. 인구수 먼저 있어요. 인구수 먼저 뚫뚜. 어차피 나는 이번에는 또. 메카. 이번에 또 바이오밍만 쓸 거기 때문에. 어. 나머지에 대한 내려놓읍시다. 어떻게 하는 저걸 없었을까. 자, 프로토스란 저그만. 잡아주게 되는 거. 그런 미션이죠. 음. 다. 아멘. 또다. 그 잔. 또다시. 보급품. 자, 인구수 열심히 뚫돌옵시다. nemt. 오와 물고기는 나와요. 약간 거상같은 느낌이다. 약간 필링이 좀 거상같은 느낌이네요. 레이스만 보내서 한번. 레이스만 보내서 한번 해볼까? 배틀크루저 되네요? 아 배틀크루저는 너무 진데 좀 너무 오래걸리는데. 그다 해보자 한번. 사실 제일 싸워 좋은게 없이 저 메카 바이온닉으로 왔다 하는게 좋겠는데. 바이온이 로마니까 뭔가 좀 심심해. 계속 바이온이 가니까. 이 후격부대가 재미있긴 한데. 짧은 30분 내로 끝냅시다. 다 쳤니? 소중한 SCB 하나하나를 버릴 수 없죠. 기갑시고 빼내줘야지.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또 오나요 뭐? 무서운데. 아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어 싸우네요. 일단 지들끼리 싸우게 하고 저는. 어브즈리로 이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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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셔지나요? 계속 일단 난 좀. 난 좀 계속 먹어보자 뭐. 자 일단 걸어주고. 정찰 좀 가봐. 정찰. 정찰 좀 왔어. 정찰 좀. 정찰 좀 왔어. 정찰 좀. 그쵸. 정찰. 어우 하늘왕자 하늘왕자. 정찰 좀. 여기 조그만 거 하나 있구요. 어 여기 정도면 그냥 저 마린들로도 이길 수 있겠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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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를 먹어야 되는게 중에서. 계속 볼 수 있네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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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네, language. 이깁니다. 이깁니다. 100% 이깁니다. 질 것 같죠?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거. 질 것 같죠? 이겨야 이겨. 백타 이겨. 이기... 이기는데? 후속병력은 예상하지 못해서 무효인걸로 하겠습니다. 후속병력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불가한 양입니다. 자, 소리 좀 하자 얘들아. 언니도 소리 좀 하자. 될 줄 알았어요. 나는. 지원 명이 없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되더라고요. 소리하고 이것도 소리 읽죠. 저기 탱크 소리 있자. 소리야 소리 많아요. 계속 오고 있나요? 아 차 aspects 폴톤을 메카닉을 시즈니 장 거anor sog를 해 이미 actor 긴 방면수 부분이 고 요 Najwa 조일 때는 제가 아마 입맛 때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내가 으 강자 뚝 뚝 뚝 뚝 뚝 탱크부터 진지 배치에서 하는게 너무 오래 올려서 번거로워져 어떻게 다 잊고 나이스 으 예술이 하고 여주시 하고 그렇지 이거 이긴다 시즈 풀고 전진 목 전진 기지 공격하세요 그럽시다 어떻게 알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볼게요 한만씩 내게 한 마실 2 말이야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많아가 출발 말아 내 니까 3 이렇게 마다 충분합니다 소세시 말합니다 탱크가 억소 힘들다구요 한번 해봅시다 탱크도 있으면 좋지 탱크 정도는 아래 휘둘리다 이렇게 또 아 이렇게 저렇게 또 휘둘리네 요래저래 듣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듣고 있습니다 자 화면 지어주고 5 쎄네요 야야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탱크 역시 탱크가 짱이게 하고 뭐 음 좋아요 나이스 알겠습니다 도와 도와 왜 도와 왜 이렇게 많이 와 메딕 있으니까 언덕에서 상대해 주도록 합시다 으 아우 탱탱을 아 탱탱해 준다니까 어 나이 짜식들로 탱탱해 주고 탱탱해 가는 겸자 탱탱해 줬죠 시즈머드 일제히 아 으 뭐 하세요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아 EMP 약할지 내려오니까 그죠 다 있고 아 제대 EMP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뭘 하고 5 높여 위치는 영향을 내려 주십시오 오오이 결정하고 가자 푸도 포토스 할 때 바이오닉이 타원에서 거의 않습니다 아이오닉 가스 터진것 아 아 이 그렇게 한대 캠페인이 가는데 내가 또하고 싶은 거 해본 거죠 뭐 언제 이제 제가 레더에서 뭐 잘못하면 언제 보겠습니까 내가 주저 아예 괜찮은 채 아 채팅이 괜찮아요 칸도 치세요 그냥 나도 이렇게 이거야 솔직히 우리 채팅 쳐주는 고마운 거야 아니기 어 얼마나 좋아 지금 제 방송에 그렇게 3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서 어 세팅이 좀 좋아요 그런식으로 이제 저거지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 아 예 아 예 말 많아서 성에 제가 왜 채팅을 쳐서 고마운 거야 내가 그런데 가운데 부숴되나 이거 를 부숴야 되나 말아야 된다 이거는 왜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뭐 저그들한테 뭐 공격도 안 들어오고 여기 옆에 뭐 있니 여기 앞에 뭐 있는지 혹시 자이버 없는거 같구요 오 이제 안되는데 흐헤헤 오우 저거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건 나 안고격 안가격하는 거 같으니 아.. 불행진 다행인거고 방글이 부속했네요 방글이 부속했네요 방글이 부속했네요 방글이 부속했네요 방글이 준비 완료 전진기지 벙커 부탁이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하드라 해주는데로서 해 주는 이런 방송 방글이 부속했네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컨셉 해주고 다크 템플러가 없겠지? 그쵸? 다크 템 없겠지? 있으면 슬플거야 두마리만 해 두마리만 두마리면 돼 꽉 채울 필요 없어 얘들 뭐 다크 템으로 갔다가 오진 않겠지 그쵸? 오케이 차량 공격하고 차량 방어 합시다 그럼 여기도 할 수 있겠지? 어 뭐야? 과학시설? 과학시설 있어야 되나? 줄 수 없네 아 저기는 풀톡 공격하는데 아 그래요? 지금 안보이지만 저희 싸우고 있구나 저기 쟤들 아 미쳤다 내가 이거 왜 했지? 이거 왜 했지? 내가 왜 했지? 이거 해야된데? 아니? 어우 감사합니다 와 크크크님 고맙습니다 야 선견 지명 딱 설치하자마자 일로 온거야 와 쩔어 고맙습니다 야 야 선견 지명 자 하자마자 오늘 하자마자 쩔쩔어 자 슬슬 이제 가볼까요 한번? 슬슬 가볼까요 슬슬 기꺼이 야석이라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너무 준비만 안 돼 갈증이 있어야지 자 앞으로 전진 쾌속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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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음 아 이제 여기 탱크를 배치 안할거고 대신해 마린마 이렇게 좀 넣어놓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기 갑니다 갑니다 된거같아 된거같아 이정도면 충만 같아요 이건가 아니지 배틀로 가야죠 이정도면 충만 이정도면 자 자 자 이쪽 한 명하고 한 부대 가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하 자 마린 두 부대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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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됐어 오케 갑시다 자 여기 근처 뭐가있나 한번 여기 설 한번 여기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아 여기 싸우고 있구나 애들 그렇다긴 했는데 좀 뭐가 없는데 오우 난리 났다 그렇지 아우 폭탄 번지고 난리 났어 아 아 풀로 풀토 철치 아 파란 풀토에요 파란 파란색 프로토스 발사 야 뭐 없지 아 아 아 오케 아 여기도 가스 기지 가스 기지 아 어 오케 올라갑시다 아 5시 작전 설명이요 이모 목표 레이너 사형 어깨 올라옵니다 올라갑니다 골라 합시다 올라옵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아 으 펀치하고 달리하다 저기 우리의 봅시다 아 여기 싸우고 있는 애들 아 뭐 사이언스 버슬 나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달청하고 땅크 수리요 아닙니다 전 새로 뽑겠습니다 녀석들 돈 많습니다 새로 뽑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 노래가 오고 나리였네요 캐리 오고 나리였네요 자 캐리 오고 나리였죠 어 인터셉터 뿌어질게 인터셉터 다 뿌어질게 아 아 아 아 아 아 인터서 바꾸어질게 아 인비지 이번 아 플로어 yeah 왔어요 뭐야 그러면 그냥 우회전 하는 것도 평화 초 danke 아 아 우물 전 다른 데 또 있나 보네 일단 지원명이 보내고요 쭉쭉 보냅시다 쭉쭉쭉쭉 봅시다 쭉쭉쭉 괜찮은 게임이니까 환하게 한대 자 여기 그냥 먹었는데 뭐 별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자 다시 재편성 부대 재편성 요렇게 요렇게 왜 이렇게 죽어 계속 오네요 병행 늘리는 건 필수죠 그러네 지금 보는 많은데 뽑아 나오지 않는구만 이거 쭉쭉 만들어있네요 한 3개 4개 더 주자 끝날 것 같아요 배틀도 뽑을까? 심심한데? 배틀 뽑을까? 자 갑니다 스스로 전진 전진 아하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파이팅 너 설마 깜짝이야 엑소 네 흑려수 흑려수 설마이고 자 시야 넓어서 머리까지 보이거든요 5 그렇지 넘어가는 되죠 나이수 역시 이게 테라 이게 이게 좋아 그냥 그냥 저거 알바퀴가 되거든요 예 알바퀴가 되거든요 좀 합시다 쭉쭉쭉 올라 합시다 쭉쭉쭉 이렇게 옷자 즉 쭉쭉 오케이 네 제 저도 온 더 올라서 공격하셨어요 주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에 들어 옵시다 뭐 누워그니죠 음 아 이거 아 여기와 네 뭐 아 꺼내자 이와 아버지 내려가라 뭐야 왜 왜 왜 왜 왜 유사술해 드렸어 아야 디스플리고 있냐구요 가자 끝난 것 같아요 나이도 미션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음 아주 좋아 배틀이나 뽑아라 아 좋아요 하이템 플로어 애들이 저걸 안쓰니까 좋다 쭉쭉 돌기업 5 아 아 야 통통폴 없을 이해되요 그냥 퉁퉁 포로 왔다 싸우고 있는데요 자 신나게 이해를 써 지고요 이의 범을 적용 되죠 아이저 오우 음 좋아 끝! 자 끝! 끝! 이것만 이것만 때려 이것만 때려 이것만 때려 끝났다 끝났다 끝! 저쪽은 불안하게 위치한 곳이 그가 병력을 모두 철수시킨 것 같고 저런 정의! 스투커프다! 응답하라! 나는 위치에서 다수의 저그가 포착됐다! 응답하라! 지! 그것 참 이상하군요 부재동님 제 탐지기에는 저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부재동님의 장비에 기술적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종이! 이 저그들이 난입하면 우리는 영원히 맹스크를 잡지 못할 수도 있네 잠의 위치로 따라가서 우리 부대를 지고 아 규란이 그 막아야되는데 철수시킨거구나 죄송합니다만 부재동님 통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못들었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못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뛰어라 항자 자녀가 위치한 지역은 다수의 강력한 저그 무리로 인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15분 안에 초토화될 것이 지금 적시 함대로 피해가 강해 대관리 제동님께 나는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다고 처렘해 자 우리 티볼 야오 뮬탈 올라오고 보조 다발 t가 있죠 난 다이 키드가 있죠 어쩌고 이제는 다소의 강력한 드냐 뭐야 이거 누구야 아 여기에 스토커프라 저 타오 있는가 스토커프라 오케이 2기 이렇게 된거구요